자 오늘 끝곡은 정엽의 Nothing Better 입니다. 소득합니다. 예안 꿈꾸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그 좋아하는 거 아냐? Nothing Better 틀어가지고. 그럼 이렇게 찍히나? 어? Nothing Better 베테네스 틀었네. 어디에 찍혀? 저작권 유해. 찍히죠. 찍히나? 프로그램 이름도 찍히나? 그냥 SBS로 찍히는 거 아냐? 그 분한테 모니터링 하는 뭔가 툴이 있을 것 같긴 한데. 회사에서는. 수고하셨습니다. 있죠. 수고하셨습니다.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. 응? 수고하셨기는 BowVEN 아.. 배고프다. 여인이 언제 활용해? 여인씨.. 딱 맞춰서? 어 이거 좀 드실래요? 뭐야? 육포? 아 그 매운 그거 아니야? 지포? 어? 어디서 났어? 지포야? 이거 나 올리브영 갔다가 샀어 네? 왜? 맛있어서 샀다고? 허니버터 매운맛 앵그리 스파이시는 뭐야? 앵그리? 매운 완전 매운 것 같은데? 드세요 드릴까요? 이거 많이 맵나? 이거 먹어봐 냄새가 매운데 선배님 용어로 허니버터 산거긴 해요 어 그거 이거 먹어요 난 매콤한거 좋아해 맵다 맵지리 맵지리 맥주안주네 크흐흐흐흠 맞아 맞아 맥주안주네 시원한 생맥주에 먹으면 딱이다 요즘 야구장 가면 뭐 먹나? 야구장에 먹을 거 많아요 치킨 말고 삼겹살도 있고 곱창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크도 있고 나이스 스테이크? 응 스테이크 어디 있어요? 거기서 구워서 줘요 자유판에 들고 먹는거야? 이렇게 그릇에 담아줘요 줄까요? 응 그냥 뼈 줄 아는데? 아 요즘 중계하다보면 막 먹는 냄새 때문에 맛있다 안 매워? 응 저 매운거 좋아해 예은이 뭐야? 인싸? 아니 그새 빨리 그냥 쭈고 있어 아 싸도 하잖아 요즘에 응 응 응 야 인싸야 맨날 그랬잖아 야 인싸 야 너 아웃 응 응 호연이형 나오지 않았었나? 응? 나모현 나모현 나모현이 안왔었네 나오지 않았어? 나모현? 개그맨 성민이형 나오려다가 호연이형으로 바뀌지 않았어? 아아아아 맞아 거기 또 어떻게 알아 난 누군가에 정호연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정호연이 왜 나왔지? 같이 유튜브 했었어요 대표자 하고 500원 맞아 맞아 대표자죠 대표자예요 저 자표자들 아니에요 근데 원래 성민이 형 왜 안 나왔어? 원래 성민이 형 아니었어? 목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저희도 다 보고있어 살겨보니까 저녁을 안 쌓았네 닭가슴스타스티크? 저녁 먹고 온 거 아니에요? 아침을 4시에 먹었어 아침 4시에요? 응 3시쯤 일어나니까 2시에서 유보 때문에? 응 오늘 어디 전기했어요? 독일 헝가리 독일이 이겼죠? 아니 이제 한다니까 오늘 아 이따가? 응 독일이 1차전 이겼지 포르투갈 이기잖아 호날두 지금 골 넣지 않은 것 같아도? 들어오기 전에 넣었는데 어제는 못 넣었어 저 골 넣은 건 뭐야 호날두? 응 그거는 대회 직전에 잘하던데? 호날두? 응 사우디 리그 그거 아니에요? 극자맛? 응 서른다섯 꼴인가 넣어 오 매운 거 먹으니까 확 올라오는데 음 음 유로워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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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맞죠? 코날드워떼 뭐 이런 식으로 화자 먹어봤네? 아 매워 드러오라고 해야겠다 왜 안들어? 일단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들어오라고 하면 돼 으으으 빙빙 티가 잘 어울린다 나 그러게 채영이랑 거의 찰떡인 것 같은데?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청바지랑 잘 어울리네 티가 어 매워 어디지? 좀 닦아 좀 닦아 잘 어울린다 하나 둘 셋 됐어요? 뭐야 잘난거 맞아? 성이 없는데? 뒤에 최부크 선생님이 아니야 맞아 온대 예언이 어? 재예언이 온대 왜? 지금 잠깐 얘기한다고 뭘 얘기해? 같이 놀다간다고 할 얘기 없는데 하하하하 별로 안 와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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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많이 벌었네 좋은 슬리퍼 신고 다니네 왜요? 돈 많이 벌었나봐 어? 향수 깨져있지 향수 쏟았어? 하하하하 몸에는 뭐 향수 어? 항상 향기를 내 뿌려 앉으세요 씻고 다녀 향수를 많이 뿌리지 말고 안다 안다 왜 가라야돼 아 왜요? 바빠 왜? 왜 바쁜데 야 너 아웃 아니 나 바쁜다 약속이 아 왜 바빠요 지금 이 시간에 왜 바빠요 그러게 이 시간에 뭐 하는데 바빠 술 마시러 가려고 약속이 있어 뭔 약속이요? 어? 뭔 약속이요? 인싸는 바빠 하하하하 니가 앗싼데 뭐 알겠니? 하하하하 오빠 감사합니다 뭐를 아아 괜찮아 괜찮아 뭐 드시고 싶은 거 있겠지 아냐아냐 너 생일밥 사줘야지 그러니까요 사드릴게요 아 내가 사줘야지 너 생일 7월 26일 아 진짜요? 응 7월 26일날 회식하죠 우리? 우리 회식해요 생파 이현이 생파 안타깝게 7월 24일에 출국인데 어 그럼 카드만 줘요 네 으헤헤 카드만 줘요 그리고 카드 주고 형집 비밀번호 주고 그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우리 샵 친구잖아요 맞아요 우리 샵 같아요 놀랍게도 같은 샵이요 그 선생님이 많이 하더라고 이선빈씨도 하더래 예 선빈언니 요즘 뭐 런닝맨 고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심야계담 시작에 남았네 이제 MC 잘 나가시네. 그래서 신발 좋은 거 아 진짜! 아 조용히 해요! 명품으로 슬리퍼가 와 완전 아 진짜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슬리퍼 완전 똥밟았네 아니 왜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아니 누가 뭐래? 신발 대단하다고 아 그래요? 아 뭐야 오빠가 비싼 거잖아요 이거 뭐야 나도 돈 좀 보태가 샀어 돈 좀 보태가 샀어 돈 좀 보태가 샀어요? 비싼 거잖아요 탐나요? 이거 한정판 잘 어울린다 이거 보죠 생파 때 누구와? 없어요 우리 둘이 안가? 생파 때와 아저씨 어머님이 이걸 들으신데 어떻게 봤어요? 아니 우리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 같아 너 생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던 아니까? 이러면서 진짜로? 그래서 7월 26일 여기 방송 보면 나와야 갑자기 그 앞부분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어머니? 네 엄마랑 이따 왔거든요 어머님이랑? 네 거짓말치네 진짜로 오늘 방송 하나 하고 일찍 끝나가지고 망릉강 그 김하영씨? 그분도 여기 나오지 않았어? 네 마피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? 오징어 그분은 야구 이거 혹시 줌코에서 갖고 온 거예요? 줌코 60분 더 넣어갈라 해 하하하하 너 왜 이렇게 줌코에서 갖고 온 거 아니야? 아니 저기 방피디가 하와이 갔다 와서 샀다 진짜요? 응 태국 갔다 왔다 내 건 어딨어요? 여기 있잖아 아 진짜? 우와 몇 칼로리? 어지러워 얘 보니까 향수를 쏟았나 봐 아 왜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향수인데 뭔데? 애초파라지 뭐라는데? 명품이야 또 다 명품이야 어? 쌉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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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명품만 좋아하네 아니 아니요 맛있겠다 맛있어 먹어봐 내일 뭐 있어가지고 다이크가 또? 여기 뭐였는데? 광고 찍어? 아니요 내일은 아 기사 아는 형님 으음 아영 누구랑 나가? 말해도 되는 거야? 그냥 기사 났는데 누구랑? 아영 가희 이랑 가희씨? 가희씨 이쁘시던데 가희 공공이에요 공공 아니 너 이쁘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? 아니 공공이에요 가희는 건드리면 안돼 그 연기 잘하시더라고 그 약간 옛날 그 오피스 그거 응 그죠 엑스 엑스 세대 안녕하세요 그 세대잖아요 어 엑스 여기가 그 세대 지금 다 불러 너 생일때 그 같이 진짜로? 해줄거에요? 응 진짜로? 어디가? 스시? 고기? 응 방귀 뀌 똥 같네 똥은 얘가 신고 왔는데 왜 형이 방귀 뀌 뭐요 방금? 엑스 이거 민거에요 민거 이 형 화장실 가더니 방송하다가 화장실 갔다니까 아홀 응? 방송하다가 화장실 갔다니까 아 급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이거 매운거 먹어서 너 딱 갈 수 있어 진짜로요? 아 저 안먹었어 아니아니 성지형이 먹어가지고 어떡해 오늘 뭐야 오늘 그 모자도 비싼거에요? 응? 그 모자도 비싼거에요? 너만큼은 아니야 어? 아니 티셔츠도 비싼거 같은데 아니 이거는 그것 알죠 돈 많이 많이 소문이 많나 보네 예언이 거기서 아 별면 바로바로 쓰는구나 돈 소리야 아니 전 저축해요 이럴때 예언이 근처에 있어야 돼 왜요? 그럼 많이 써주거든 돈이 돈을 요즘 쓰러담 전 다 모아요 전 다 저축해요 돈을 쓰러담다는 얘기가 이거 그냥 이런거 소소한거 나만의 그냥 그거잖아 행복 이게 소소해? 이게 소소해? 우와 역시 간지은 아니 오해하시겠다 간지은 오해하시겠어 소소해 뜻을 잘 모르나? 아니 소소하게 그냥 저만을 위한 나만의 선물 나를 위한 선물 SNL 또 안해? 하죠 또 들어가? 들어가죠 어 너무 재밌어 진짜요? 집에서 보다가 캡처해가지고 너 캡처해서 보내주고 그러잖아 어 맞아요 보내주세요 너무 잘해 연기를 예언이 진짜 우리 진짜 샵친구에다가 맞아 샵친구에다가 아니 오빠가 그 아이스 초코 좋아한다고 아 그런 얘기까지 해? 하하하하 내가 커피를 안 마셔 다은 쌤이? 응 끊긴거죠 끊긴거야? 어 끊겼어요 안녕 몇시 시작돼? 10시? 네 10시 봐야겠네 이제 어딜가세요 약속? 응? 약속 어딜가세요? 악부정 누구랑 끊고 방송 나가고 있어 응? 저도 좀 데리고 가면 안돼요 너? 네 내일 뭐 있다며 저도 좀 데리고 놀아주시면 안돼요 좋지 난 너무 영광이지 인기 연예인하고 같이 인기 탑스타랑 요즘은 제일 핫한 어 놀아 저 좀 데리고 놀아주세요 제발 아 저기로 옮겨서 해? 네 57분이라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매워요? 응 아 나 매운거 진짜 좋아하는데 나 먹어 안녕 어우 뜨거 끌겠습니다 너 갔다왔어? 어디요? 안가..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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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